1, 2, 3, 2, 3, 3, 4, 3 1, 2, 3, 2, 3 자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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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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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, 됐어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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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, 빨리, 시간 없어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것도 안 된다. 야, 이것도 안 되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것도 안 되네. 아, 얘네들 제일 유래. 아니, 아니. 아니야. 내가 지금. 내가 지금. 빨리 마. 형, 형. 형. 야, 사진 찍어?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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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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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! 성공! 엔진 파트! 와! 4개,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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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담아서 아,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? 아, 이거 누가 먹었습니까? 어? 저녁구나 보다 밥은 맥이네, 그래도 야, 이게 미션이 우리가 예측하는데 혹시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 우리팀 1등인데 야, 딴 친구들 만만치 않아 우리팀 안 불려요 우리팀 안 불려요 아, 잠깐만 여기 뭐야? 1, 2, 3, 4로 앉으면 돼요? 아니요 자,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저 네 뽑아서 카메라에 하나씩 보여주시면 돼요 아, 그래요? 네 어? 3번 3번 자리 가서 앉으세요 아, 보여줘 그냥 이번 미션은 크리스마스의 만찬입니다 아, 맞다 크리스마스다 여러분들 30일 게임 아세요? 네 30일 게임 아시죠? 네 30일 되는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 1, 2, 3 10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1번부터 먹고 싶은 데스레로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탈락입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람은 한 명씩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, 재밌다 이렇게 나는 오늘따라 뭐 설명을 하면 뭔 말인지는 전형부터 하나 먹겠어요 그냥 형님 음식 드시면 됩니다 네 전형이 한 사람당 5개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예스 최후의 만찬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입니다 자 동이 동이 몇 번 뽑을 거예요 자요 형님을 잘 미쳐요 오우 마이혜니 으어 오우 qué 오우 스테이크 어떻게 보면 잘라서요? 안 줘 안 줘 안 줘